중계방에서 매트사장님 10개 감사합니다 좀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점재덩 점재 점재덩은 좀 더 빡쓸꺼다 잘한다 포스처 아니 후보전은 솔직히 점사지? 인정? 인정하는 부분이냐? 아 이 새끼가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냐? 차갑게 말은 이니까 스판몬 오븐이너스 너너너덩이 없으면 눈에서 울어야 해 뒤댓댓댓 상상상 사과 꼭 받아내린다 진짜 이겨서 그만해라 2941이 너 진짜 뒤진다 IP추적에서 너 진짜 앞에서 질질 짜지 말고 그냥 아가씨 다눌고 있어 다시 지 지난덩이 여기 엣 엣 엣 엣 엣 엣 엣 엣 보기에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